웰몬은 제가 낫고요. 솔직히 호니도 인기가 많아요. 여자 입장에서는 호불호가 갈리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실력은 솔직히 말해서 비슷하지 않나. 네 맞다고 생각합니다. 그때는 제가 또 끌려고 했던 것 같기도 하고. 농구적인 부분에서는 슛이 제가 좀 호니보다는 낫고요. 외적인 부분에서는 제가 티켓이 좀 커요, 후니보다. 농구 외적으로는 아무래도 전형적인 제가 둘째인 것 같아요. 형은 워낙 장남이고 말도 없고 의젓한데 저는 장난기도 많고 집안의 분위기 메이커인 것 같아요. 아무튼 이렇게 큰 경기이긴 하지만 중요한 경기인 만큼 잘했으면 좋겠고 안 다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이번 시즌에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. 저도 후니가 이번 시즌에 좀 많이 다쳤는데 남은 경기 안 다치고 잘했으면 좋겠고 오늘 중요한 후니 말대로 중요한 경기인 만큼 서로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경기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.